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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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락을 사오시면 차나비라고 해서 거기다가 도시락인데 여러 단 놓여져 있는 도시락 있죠. 그래서 맨 밑에는 보통 소세지 있고 그 다음에 달 계란말이 있고 그 다음에 멸치 볶음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있나 아무튼 그렇게 밥 태우고 여러 단어로 나온 거 있죠. 찬합 반찬이 쌓여져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찬합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합자가 이게 쌓일합자예요. 그게 여러 개로 쌓였다 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참 한 번씩 표현이 많아요. 그럼 정합은 올바르게 쌓였다는 얘기야. 올바르게 쌓였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물속에서 어떤 지층이 하나가 퇴적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퇴적물들이 퇴적이 되면은 아래쪽에 지층이 쌓이고 나서 그 다음 지층이 바로 쌓이고 그 다음 지층이 바로 쌓인다고요. 그래서 상하 지층 사이가 서로 시간적으로 연속해서 쌓여져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정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퇴적층의 층리가 나타난 지층들 있죠. 퇴적층이 있는데 퇴적층의 층리가 이렇게 나타나면은 뭐 a b c 층이 있으면 a b c는 a 쌓이고 b 쌓이고 c 쌓이고 바로 이렇게 쌓인 거야. 이런 거 우리가 정합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부정합 그럼 정합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부정합 그럼 부정합은 상하 지층이 연속적으로 쌓인 게 아니고 상하 지층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시간적 간격이 매우 크게 나타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부정합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이렇게 시간적 간격이 되게 큰 거는 중간에 아래쪽 지층이 퇴적이 되고 나서 위쪽 지층이 퇴적이 될 때 이렇게 퇴적이 중단됐으면 이런 의미래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퇴적층이 쌓여있으면 당연히 지층이 연속적으로 퇴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a b c가 연속적으로 퇴적이 되는데 뭔가 독특한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아하 이런 구조가 나타나면은 아래쪽 지층하고 위쪽 지층이 하나가 퇴적이 되고 그 다음에 퇴적 될 때까지 시간적으로 되게 간격이 되게 컸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부정합은 일반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부정합은요. 가운데 이렇게 울퉁불퉁한 침식면이 있어요. 울퉁불퉁한 침식면이 있습니다. 침식면이 있는데 아래쪽의 지층은 이렇게 약간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까? 층리가 있는데 층리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경사져 있어요. 그리고 이 침식면 위에는 자갈이 보통 이렇게 쌓여있는데 이 자갈의 색깔 잘 보세요. 선생님 무슨 색깔로 그리고 있어요? 노란 색깔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래쪽의 지층이 지금 노란색인데 그리고 그 위쪽에 또 지층이 퇴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한번 부려볼까요? 초록 색깔로 한번 부려볼까? 그러면 아래쪽하고 위쪽에 지층이 지금 층리가 경사진 기울어진 방향이 좀 다르지. 그럼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지층이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네들은 층리가 지금 날아나잖아. 얘네들끼리 날아나죠. 그럼 얘네들은 정합관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연속해서 쌓인 거야. 그리고 위쪽에 있는 지층 D, E, F가 있으면은 얘네들도 연속적으로 쌓인 거야. 하지만 아래쪽에는 이 지층하고 위쪽에 있는 이 지층 사이에는 시간적인 단절이 매우 큽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정합의 선생님이 그려놓은 이런 구조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시간적 단절이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지. 부정합의 형성 과정을 한번 봐볼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